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감사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과 지구촌 저 멀리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이 좋은 통신수단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 등 그리고 비만을 걱정할 만큼 풍성한 먹거리 등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배가 나오는 사람을 배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왕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평과 원망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님 오실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마 이런 모습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의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뜻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10편 50편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10편 100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118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500년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기적이 먼저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감사할게요 여러분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리고 빌 헬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무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반면에 신 괴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부부 삼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감사하는 자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고 하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보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훨씬 더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감사하세요 근데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 더 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평균 수명도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이 드리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신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신은 반복해서 두 번이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소유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요 사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하나님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불같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우랑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사우랑이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랑은요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우랑은요 소와 양을 남겨두었죠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우랑을 책망했어요 그러자 사우랑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겠어요 다 같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서를 끌어왔나이다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서를 끌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우랑처럼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바울도 감옥 속에서 빌리법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사여 선지자도 요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사여 선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실 때는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앙의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는요 언제나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다이십니다 다이십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다이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0편 18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왜 다이십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힘대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십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권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은 겁니다 배신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그 많은 배신의 아픔도 이겨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십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한 거죠 계속해서 다이십은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잘 아는 20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이십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이십입니다 아마 다이처럼 많은 배신을 당하고 다이처럼 많은 전쟁을 치르고 다이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처럼 자신이 겪은 수많은 그 아픔과 전쟁과 배신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다이십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이처럼 삶이 이런 아픔과 전쟁과 배신의 고통이 없는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배신의 아픔이 너무나 컸고 도망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외로웠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침상을 눈물로 적셔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다이처럼요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처럼 고백합니다 요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셨나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저자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통 중에 요아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수니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그 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 중에 시인은 요아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죠 다 같이요 요아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요아께서 내 편이 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아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이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많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시인은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하죠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10명의 한생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넘어진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많고 질병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아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아픈 마음과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감사하니다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인은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한샘병으로부터 거침을 받은 그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지 아세요? 자 누가 보면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홉 명의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리어 경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른 아홉 명의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 속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마음의 감사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는 감사했지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침 받은 그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 그 입술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